아니 뭐라고요? 치아 상태가 안 좋다고요? 네 저 보험왕한테 잘 연락 주셨습니다 치아 보험 전도사 보험왕이 임플란트 1개당 500 그러면 2개면 1000만원이겠죠? 그리고 크라운 16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공개해 드릴게요 휘르륵 뿅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치아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 보험 전도사 일단은 저 보험왕이 3300개에 달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00개 이상 거의 3분의 1은 치아 보험 컨텐츠 영상이 정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가입하고 나서 치과에 가서 어떻게 해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질병 분류코드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혹여나 보상과 직원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쫄지 말고 어떻게 보험금 청구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지 A서부터 Z까지 전부 다 저 보험왕이 치아 보험 컨텐츠를 올려드렸어요 자 오늘 저 보험왕은요 5년 이내 치과 안 갔다면 혹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임플란트 1개당 500만원 500만원 아직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개면 1000만원 3개면 150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플랜 저 보험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크라운 요즘에 금리를 씌우다 보면 금리를 전체적으로 씌우면 크라운 또 적게 씌우면은 인네이 온네이를 많이 하잖아요 임플란트 1개당 160만원 그리고 인네이 온네이 1개당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임플란트 1개당 500만원 받으려면 4가지 정도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A, B, C, D 직접적으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A사, B, C, D사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지만 임플란트 1개당 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C, D 먼저 가입하면 B나 A 회사는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A라는 회사는 누적을 안 보고 B라는 회사는 다른 보험사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치아보험 인수를 안 해주고 또 C라는 회사는 A, B, C 이렇게 가입을 해도 중복해서 3개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각 회사마다 인수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추가적으로 인수에 안 걸리도록 A, B, C, D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20대나 30대분들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하지만 40대, 50대분들은 보험료가 좀 비싸고요 특히 40대분들은 4개 다 가입을 하시면 10만원대 초중반 나옵니다 물론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15만원 이상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2년 유지한 다음에 치과 치료 받아도 보험료 납입한 것보다 또 병원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플란트 1개 때문에 치아보험 4개 가입한다고 하면 무리수가 있고 별 재미는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임플란트 2개나 3개 하면 천만원, 초오백만원 또한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존치료,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닌 등으로 하면 플러스 알파로 계속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 보험망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막연하게 가입을 했다가 5년, 10년 유지하고 아 근데 납입한 보험료 아까우니까 이걸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는데 치아 상태는 멀쩡하다고 치과 견적을 받았어요 해지하자니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 아깝고 또 지금 치료하자니 치아 상태는 멀쩡하고 나중을 위해서는 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후회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치아보험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했어요 지금 냄새나고 시리고 피나고 아프고 그러면 좀 참았다가 아 내가 6개월이나 1년, 2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으면서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치과에 가서 대공사,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다 보면 치과 견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호망이 A학원처럼 순서에 맞게끔 A, B, C, D 부담된다고 하면 A, B, C 더 부담된다고 하면 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 본인 납입 여력에 맞게 형편에 맞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냈던 보험료 그리고 치과에서 견적받은 병원비 플러스 알파로 몇백만 원 남는 장사가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 유튜브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치과에 가면 높은 병원비 때문에 후덜덜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 보호망 또한 7년 전에 치아보험 임플란트 3개에서 2,400만 원 받은 사례를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찐 보험 채널, 저 보호망 채널에서 치아보험 가입하시면 나중에 가입하시고 보험금이 통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저 보호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저 보호망은요 철학이 있어요 가입은 어디서나 가입이 되지만 어떤 사람이 관리하느냐에 따서 천차만별로 틀려지는 보험 상품 저 보호망이 시킨 대로 하시면 아무런 탈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5년 이내에 치과 안 가왔으면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어휴 다음에 또 se ka bat